읽어주는 교과 둘째 날 2월 8일 월요일 선동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왁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로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이사야 36장 18절 아수로의 통치자들은 잔인할 뿐 아니라 매우 영리했다. 그들의 목표는 단순한 파괴가 아니라 부우와 권력이었다. 만일 말로 설득해서 거주자들을 항복시킬 수 있다면 굳이 무력을 사용함으로써 자원을 허비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사네립은 라기스를 포위하여 공격하는 동안에 그의 랍사게를 보내어 선동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항복시키려고 했다. 랍사게는 유다를 위협하기 위해 어떤 논리를 폈는가. 랍사게는 상당히 강력한 논리를 펼쳤다. 애굽은 이미 약해져 있기 때문에 너희는 애굽을 의지할 수 없다. 너희는 여우와를 의지할 수도 없는데 왜냐하면 이슥야가 여우와의 산당들과 재단들을 제하고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경배하게 함으로 여우와를 불쾌하게 했기 때문이다. 너희는 이천필의 말을 주어도 그것들을 탈 만큼 훈련된 군사가 없다. 그러니 포위되어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고통을 피하려면 지금 항복하라. 그러면 잘 대우하겠다. 다른 신들도 그들의 나라를 아수르의 손에서 구할 수 없었으니 여우와도 너희를 구할 수 없을 것이다. 랍사게의 말은 진실이었는가? 그의 말은 많은 진실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설득력이 있었다. 게다가 두 가지 사실이 그의 말에 설득력을 더해 주었다. 첫째, 그는 방금 48km 떨어진 라기스에서 왔는데 아수르에게 대항하던 강력한 요새들도 무너지고 있었다. 둘째, 그는 막강한 아수르의 군대를 거느리고 왔다. 유다 사람들은 북방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포함하여 아수르에 패배한 다른 나라의 최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인간적인 견지에서 볼 때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불을 보듯 뻔했다. 희승이하가 예루살렘 성전 예배를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산당을 파괴했다는 랍사게의 말도 사실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개혁이 하나님을 불쾌하시게 했다면 그의 백성에게 희망을 걸만한 무엇이 남겠는가? 과연 여우와께서는 그들을 구하실 것인가? 아니, 구원하실 수 있겠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었다. 교훈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랍사게의 말은 매우 설득력이 있어 보였지만 예루살렘의 모든 소망이 사라진 것 같은 그때야말로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이었다. 묵상 그대가 그때 예루살렘에 살았다면 랍사게의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적용 어떤 위협이 있을지라도 타협하거나 항복해서는 안 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영감의 교훈입니다. 기고만장했던 랍사게 군대 장관들은 성문 밖에서 회담하고 있었으나 성벽 위에 있는 파수꾼이 회담 내용을 들을 수 있었다. 아수르 왕의 대표자들이 유다 수령들에게 저희의 제안을 큰 소리로 말할 때에 유다 수령들은 성벽 위에 있는 사람들이 회담의 진행 상태를 알지 못하도록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말고 아람방언으로 말하도록 요청했다. 랍사게는 이 제의를 비웃고 음성을 더 높여 유다 방언으로 계속 말했다. 선지자원왕 353 아버지, 만일 시련의 시간이 조금 더 길었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 않았다면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